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갑니다 자 축은 무조건 정면이죠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반만 그리시면 되는데 반 자 여기 잘 보세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요 우선 수평선 그리시구요 한쪽 방향 그리세요 수평선 그 다음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1차 그려주세요 자 우선 여기 여기가 22 파이네요 22 파이니까 22 나누기 2 하면 11이 되겠죠 11 여기는 11 미리 높이 그 다음 왼쪽은 16인이야 16이니까 나누기 2 하면 8 8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9 19 미리 구요 마지막으로 옆에는 42 나누기 2 이니까 21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19 21 여기 왼쪽에 보면 필렛 있잖아요 필렛에 필렛에 역삼각형 눌러주시면 스케치 못따기 라고 있어요 스케치 못따기 눌러주시고 못따기 값은 1 미리 요기죠 왼쪽 하단 요기 요기쪽에 못따기 해주시고 그러면 끝난거죠 자 우리가 이게 현재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반쪽만 그린거에요 50% 그러면 이제 반대쪽 복사 좀 하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 눌러주시고 요소 대칭 복사 자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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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따기 포함시키구요 요기 요기 까지 선택해 주세요 요기 선 빼놓고 다 복사해 주시면 되요 요선 빼놓고 그 다음 대칭 기준 있죠 밑에 대칭 기준 눌러주시고 요기 수직선 찍으면 반대쪽 복사가 되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확인 여기까지 나는 깔끔하게 한번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요선이 있죠 이 선을 보조선으로 바꿔주세요 가운데 요선 보조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 회전보스 회전보스 요거죠 도출보스 옆에 회전보스 그 다음에 요 밑에 수평선 찍으세요 이렇게 한번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지 요게 끝나셨으면은 구멍가공 마법사 누르세요 구멍가공 마법사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구멍가공 마법사 자 여기 유형과 위치 보이죠 왼쪽에 위치 눌러주시고 위치 위치 눌렀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 클릭하세요 클릭 그리고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도 점 찍어주시고 센터 그 다음 ESC 눌러주고 점 확인해 완전 정이 됐는지 이게 흔들리면 안되요 점이 완전 정이 되있어야 되는데 요거 움직이면 안된다 다 됐죠 다 됐으면은 이제 유형 가셔가지고 유형 자 여기 구멍 유형 가셔서 직선택 선택하시고 도면상 이거 M 얼마에요? M? U 6으로 바꿔주시고 M 6 그 다음 깊이 자 우선 드릴 깊이 얼마에요 드릴 깊이가 10 그 다음에 나사 깊이는 8 첫번째가 10 두번째가 8 블라인드 형태에 있을 때 가능한건데 요거 다 됐어 확인 끝났죠? 음 템 난거에요 그 여기에 지금 못따기 하라고 90도 적혀있는데 이건 못따기 하면 되는거니까 넘어가고 C 0.3 못따기 하라는거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에 못따기 가셔가지고 여기 모서리 잡고 C 0.3 못따기 주시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여기 끝난거에요 못따기 까지 해서 이런식으로 됐죠? 뭐 못따기 하는거 뭐 일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입히는거 어떻게 한나? 이미지 자 이미지 입히는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미지는 파트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문서 속성 그 다음에 도면화 그 다음에 음영나사상 체크해 주시고 확인 그래야지 여기 이미지 입혀진다고 했죠? 그런식으로 여기 못따기 있잖아요? C 0.3으로 하지 마시고 C 1정도 한번 줘보세요 1 1은 너무 크다 0.8 0.8 정도 주세요 못따기 키우세요 원래 못따기 커야 되요 크게 하셔야지 이쁘지? 너무 짧게 하니깐 그러네요 자 다 하시는 분들은 저장하시구요 저장 먼저 해주세요 20번 되니 저는 20번으로 저장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저장 됐구요 여기다 이제 글자 좀 새길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절단 하는거 우리 배웠죠 절단 절단 하는거 여기 보세요 여기 뷰 방향 있잖아요 가운데 그 왼쪽에 오면 절단 단면도라고 써있는거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잘려져요 반쪽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려져있는데 이런식으로 안에 내부구절 볼 수가 있어요 요 단면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 누르시면 잘라지는거에요 확인 안에 잘 보이죠? 이런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배웠던거 공면포장 연습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공면포장 확인 우선 입체보기 눌러주시고 요거 뷰 눌러주신 다음에 입체보기 요거 모서리 바라는거죠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야겠죠? 참조 영상의 기준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누르세요 플러스 기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 정면 클릭하시고 이 원통면 찍어요 이렇게 달라붙죠? 자 난 여기다 글자를 새기려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구요 아니면 난 여기다가 글자를 새기고 싶다 왼쪽에다 그러면 평행 평행구석 주시면 되요 직각 또는 평행 평행구석 주시고 됐나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작업평면 만들어졌죠? 왼쪽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잡으세요 면 스케치 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려줍니다 실선 말고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렇게 자 높이는요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얼마 잡으실 거냐면 바닥에서 높이를 8mm정 잡아주시고 8 이 바닥 이 모서리에서부터 높이를 8mm정 잡아주시고 거기다 이제 글자 집어넣습니다 파트 설계죠? 파트 설계 부품번호 20번 되겠네요 파트 설계 부품번호 20번 그 다음에 문서 글꼴 사용 노체크 하시고 글자 크기는 줄여야겠네요 글자 크기는 한 8정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맑은 고딕 글꼴은 맑은 고딕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작다 10정도 할게요 10 10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버튼 눌러주시고 가운데 맞춤 중간 버튼 그럼 센터에 몰리죠 근데 보니까요 글자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깐 이것도 수정좀 할게요 다시 글자 크기는 맑은 고딕에 10정도 하세요 글자 크기 10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얘를 올려줍니다 10림도 올릴게요 10 요정도 가운데 오게끔 9.5? 9.5? 9.5? 9.5 정도 합시다 9.5 9.5 정도 잡아주시고 그러면 다 된거죠? 다 됐으면 스키 종료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다 됐으면 공면 포장 누르세요 공면 포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잡아주셔야 되고 우선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뜰거에요 창이 그러면은 블록 오목 있는데 오목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원통면은 이 원통면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원통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0분의 1 깊이는 100분의 1 글자 깊이는 1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확인 글자가 3개 집니다 글자 3개 졌죠? 여기다가 공면 포장에 따로 색깔을 입혀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입혀주시고 그러면 글자에 색깔 들어가요 이렇게 색깔 입혀주시고 이렇게 색깔 입혀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 됐으면 이거 작업형을 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안 되는거 내일 합시다 2 2